아 이거 미끄러진다. 와 이런 곳에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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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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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한 7번 빠이로 돌아서면. 그니까 꽉. 안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? 랭소니. 대면 편치. 손으로 이루고 싶어. 내가 할까? 어때서. 이야 감동이다 여기. 우와. 자 밑단체 한 세타. 육만형 때문에. 어? 갑자기요? 인종이 없어서 차를 좀 와서 살편도 좀 한다. 이게 변사사건이면 어떡하죠? 자살료가 높습니다. 어어? 안에 사람은 없는데요? 이거 핏자국 아닙니까? 어? 전화번호 이따. 전화 한번 해 보시죠.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선생님 이게 연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어? 저게. 이거 뭡니까 이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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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